냐옹 잘 잤어? 배고프지? 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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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포동씨 엄마 다녀올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? 내가 우리 포동씨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엄마 잘 다녀오세요 해봐 힘내세요 오늘도 잘 될거에요 해봐 응 개념식지 너께 다 배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종의 특송이죠? 살려주세요! 배송사고 났어 배새끼 빨리 잡고 끝내자 야 김성아! 그만 울어 달달한다고 감사합니다.